이런 것도 신종사기 같은데 조심해야겠습니다. 가게에서 옷을 사고 돈이 없으니 폰으로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합니다. 띵동 소리가 나서 아 이체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입금 안됐습니다. 딴 계좌로 입금하고 물건만 가져갔습니다. 이승환 기자입니다. 재킷을 입어본 여성은 거울에 모습을 비춰봅니다. 벗어서 옷가게 주인에게 다시 건넵니다. 그런 뒤 이미 골라놓은 옷 3벌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. 옷값 15만 5천 원을 계좌이체하겠다고 합니다. 여성은 휴대전화로 돈을 보냅니다. 믿었던 주인. 손님 떠난 뒤 계좌를 확인해보니 들어온 돈이 없었습니다. 입금하는 척하던 여성은 가게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.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. 두 달 가까이 여성은 잡히지 않았습니다. JTBC 이승환입니다.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.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. 천주 맛있게 우리df Hahah